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입니다. 2021년에 11월에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출판했고요. 얼마 전에는 열방약국 말기암 통암요보상담소라는 책을 쓴 두 권의 책을 쓴 암 전문 약사입니다. 작가님 이라고 보니까 작가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번 책에 써있는 거고 그 과정들이 완전히 완치가 되신 거잖아요. 네. 완전히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왜 써야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2018년에 3월에 딱 암 판정을 받고 좀 너무 막막했어요. 병원에서는 먼저 선항암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모르는 약 설명부터 해서 항암도 하고 수술하고 방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이해하는 바도 없었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이런 표준치료 또 그 다음 표준치료가 끝난 후에 관리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담아져 있는 책을 찾았는데 정말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권의 책을 봐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병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는 환자들이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는데 모든 정보를 인터넷이나 책을 또 저처럼 볼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위해 쓰자 진짜 무슨 유방암 완전 정복 이것처럼 그냥 전과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투병할 때 딱 옆에다 딱 놓고 아 지금 항암 때 이렇게 방사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 책만 딱 보면 해결될 수 있게 한 권으로 끝내는 완전 정복 책입니다. 그럼 이제 유방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리신 분들이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어떤 반응들이 아니면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이 저한테 직접 톡으로 온 거죠.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는데 약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는 매일 지금 피드백을 지난 한 1년 반 동안 너무 감사하다.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표현해 주신 거는 작가님의 책을 보고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게 일목요연하게 항암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술은 이렇게 하고 방사를 이렇게 하고 식욕법을 이렇게 하면 나의 혈액 수치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예측이 가능해진 거죠.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가 1기인데 2기인데 치료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혀 재책은 계속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유방암. 치료 충분히 된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투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작가님의 책이 더 신뢰를 가는 게 그냥 내가 약사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작가님 본인이 이제 암 환자였으니까 그걸 직접 해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시행착오를 제가 겪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환자들에게도 혈액 검사지를 챙겨라. 정말 항암 수술 혈액 검사 아마 수십 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자료를 그냥 흘려보내요. 의미를 몰라서. 내가 식이요법을 해요. 그리고 3주 후에 항암을 해요. 3주 주기로 항암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충해 주느냐에 따라 혈액이 좋아져요. 안 하면 나빠지죠. 저는 그거를 수백 명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식이요법 하시고요. 제가 하라는 거 하시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이런 보충제를 같이 써주시면 반드시 3주 후에 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희망적이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유방암 치료될 수 있구나. 막연한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작가님의 당시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 당시에 설명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지금부터 한 10kg 더 쪄있었고 만성 피로. 자도 자도 피곤한 그 상태. 그래서 계속 커피를 마셔야 일을 할 수가 있고 한숨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환자들은 산소 부족.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이 많은데 진짜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자꾸 나와서 옆에 있는 직원이 왜 약산이 자꾸 한숨을 쉬세요. 그런 것들이 이미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였죠. 그리고 심한 어깨 결림.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목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고 사실 원인은 유방암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 병원에서 1cm 정도였죠? 아니요. 처음에 진단동례병원에서 했을 때는 1cm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동례병원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부분 절제만 하고 항암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총파를 찍으니까 2.5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CT를, MRI를 찍으니까 2.5에서 또 2.9cm가 또 옆에 있고 전체 유방에 모래처럼 흩뿌려 있다, 암이. 처음에는 부분 절제로 생각했는데 이제 전절제라는 걸 시행하게 되고 전절제 중에서도 이제 유두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피부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유두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곽청술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림프절을 많이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2기, 3기까지 할 수 있는 표준 치료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를 다 당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엔 당황스럽죠. 좀 무서웠고, 좀 공포스럽고 지금은 부분 절제든 전절대든 유방 부위는 사실은 장기가 아니잖아요. 내구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성형수술이 아주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두는 없지만 피부를 늘려서 이렇게 보영물을 넣어서 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큰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왜 이런 병이 나한테 걸렸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작가님의 경우는 작가님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거였나요? 저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한 10에서 15%라고 해요. 그런 거는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때 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변이는 없었죠. 그렇다면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암의 원인을, 나에게 오는 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나름의 원인은 저는 좀 비만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비만 세포는 더 많은 에스트로겐의 분비예요. 제가 해당하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비만이 좀 치명적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꼽자면 식이습관을 전혀 음식을, 특히 야채 섭취가 거의 없었고 건강하지 않은,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습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것도 탄수화물도 과다하면 그게 포도당이 너무 과다하면 그게 암의 먹이가 되고 염증으로 가거든요. 뭐든지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과다다 하면 우리 몸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제가 그런 환경을 너무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우리가 항상 쓰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개의치를 않고 그냥 편하고 그냥 싸고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샴푸 하나라도 또 화장품 바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성범 보고 천연으로 다 바꿨죠. 그런 것들이 특히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그게 여성 호르몬에 유사한 제노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방암이 급증하는 원인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있거든요. 난 말랐는데 왜 유방암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비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환경 또 시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부분부터 고쳐야죠. 저는 그거에 완전한 180도 전환을 준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드셨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셨는지 해야지만 들으신 분들이 내 생활과 비교하면서 와닿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하루 일과가 제가 약국을 하니까 아침에 정말 9시 출근인데 너무 일찍 못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면 간편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많이 한 토스트 버터에 빵을 구워서 우유랑 먹든가 커피 내려서 라떼를 해서 먹거나 달걀 토스트 해서 먹고 그게 아침이었어요. 저의 커피와 토스트 이런 게 아침에 점심은 주문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탄수화물 많이 돈가스 제가 제일 좋아했고 기름에 튀긴 것들 기름진 거 굉장히 좋아했고 떡볶이, 만두 이런 밀가루라든지 설탕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음식들 먹고 저녁에는 제가 한 15년부터 한국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저 먹자고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비비로 시작하는 그런 냉동 완전 조리된 전자렌지에 돌리면 되는 스파게티, 볶음밥 그런 거 하나씩 먹고 그리고 또 너무 배불러서 그냥 쇼파에 척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졸다가 또 자고 그리고 또 운동은 전혀 하지 않죠. 집에서 나가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약국에 내려서 약국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종종 걷는 게 다였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된 평범한 식단처럼 느껴지거든요. 평범하다. 그런 음식을 먹었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일 때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산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산성화되는지 알 수 있느냐 간단하게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하시면 돼요. 소변 검사를 하면 pH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7이 중성이면 병원에서는 4에서 8이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건강한 수치는 약 알칼리성 7.4인데 제가 암이 왔을 때 몇이였냐면 5였어요. 상당히 산성인 거죠. 완전 산성. 지금은 7.5. 2주 전 검사에 7.5. 어쩜 5여도 어쨌든 병원에서는 정상법이라고. 정상으로 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은 아니다. 환경이 되어 있다.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 있다. 세포 단위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작가님 암을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의사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호중구가 떨어지면 항암제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래도 나름 유기농 우유 유기농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한우, 스테이크, 소고기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수치는 호중구는 유지가 돼서 항암제는 맞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암이 줄은 느낌도 없었고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3개월을 지내고 이거를 해서 좋아질 것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식단을 안 하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수십 권의 책을 단기간에 읽고 그리고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암제를 맞으니까 너무 치솟아요. 그리고 항암하는 동안은 많이 더 움직이지 않잖아요. 더 살이 찌더라고 잘 먹으니까 잘 먹고 근데 우유나 그런 스테이크를 막 그 전날 구워 먹고 항암제를 맞을 때 보면 너무나 독한 가스가 나오는 거야 몸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뭘 드셨냐 해서 나 지금 유기농 우유 먹었는데 지금 간식으로 유기농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거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지금 소고기 구워 먹었는데 너무 엄마가 지금 독하다 근데 정말 맡아볼 수 없었던 그런 냄새가 나서 아 이거가 내 몸에 맞는다면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왜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런 냄새가 나지? 단백질 종류를 바꿔봐야겠다 제가 몸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바꿨을 때 이제 제가 전복이라든지 문어라든지 황태국 이런 걸로 좀 바꾸고 달걀은 달걀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로 제가 바꿨을 때 항암 중에 냄새가 안 났어요. 그리고 단백질 수치도 좋았고 호중구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야채를 제가 아주 많이 했을 때 10가지 이상을 익히거나 갈아서 4차 항암 중에 4차부터 식이요법을 했을 때 1, 2, 3차가 저는 제일 힘들었고 4차도 항암제를 쓰면 걷지를 못해요. 4차 그러면 항암제는 누적이 돼요. 항암독이 빠지려면 1년도 걸리고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4차 항암보다 8차가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식이요법을 야채를 엄청 많이 섭취를 했을 때 8차에서 저는 4차는 할머니처럼 남편이 부축을 해서 정말 천천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8차에는 저는 산에 가서 만보 걸었어요. 둘레귀를. 그 비결은 뭐냐? 식이요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했고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먹던 식단에서 더 좋은 음식들, 고급 음식들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먹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래 더 나빠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항암때부터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결론을 요약하면 결국 뭐 하라는 건가요? 결론은 환경을 바꾸라는 거죠. 내 몸의 환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알카리성 환경을 빠르게 만들려면 산성 음식을 피해야 되죠.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이 바로 육류예요. 육류,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피하고 빠르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야채에 있는, 야채 하나하나에는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천연 항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 푸드라는 걸 제 책에 실었거든요. 색깔별 음식, 색깔별 야채를 먹는 거죠. 사과의 빨간색, 오렌지의 오렌지색, 당근 주황색, 가지 보라색, 그렇죠? 또 무슨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의 노랑, 주황, 빨강이 있죠? 또 양배추의 흰색, 브로콜리의 녹색, 케일의 녹색. 네. 저는 톳도 먹었어요. 마른 톳은. 저는 넣어서 먹고, 톳도 먹고, 그 다음에 고구마 분말도 먹고 색깔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레몬도 먹었고, 레몬. 색깔별로 다 그거를 넣어서 먹었을 때 몸이 피부가 확 살아나죠. 그럼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기를 하시고 병원에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 그럼 의사분들이 이제 이 수치를 보고서 또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그럴 시간이 없으세요. 1분? 1분도 안 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이분이 지금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수치인가만 확인하시지 다른 수치는 볼 시간도 없고 보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대기하는 환자들이 지금 1시간 기다려서 선생님 1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으셔도 안 돼요. 선생님을 그런데 이제 낭비해서도 안 되고 선생님은 항암 스케줄 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술도 해주시고 방사 스케줄 이거 하기도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는 본인이 해야 되고 혈액 검사지 받아서 내 수치 변화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써놓은 거죠. 선생님은 딱 호중고만 보십니다. 다른 수치는 거의 안 보시고 호중고 항암 맞을 수 있는 수치다. 아주 낮지만 않으면 오케이 오늘 잘 맞으세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환자들은 정말 자기 수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혈액 검사지 좀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좋다고 했는데요. 아 좋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아까 제가 pH 얘기했지만 4에서 8인데 좋은 거는 7.4라고 했죠. 백혈구도 4에서 10이에요. 좋은 거는 5에서 6. 근데 항암을 하면 4가 아니고 3, 2, 1 이렇게 떨어져요. 선생님은 3만 돼도 좋다고 그러실걸요. 2면 오늘 백혈구 촉진주사 안내 맞고 가세요. 이 정도밖에 언급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려서 암 치료 과정에서 몸에 좋은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항암제를 맞기 좋은지를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거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죠. 라는 걸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잘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 지금 되게 좋구나. 항암제를 맞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전체적인 암 치료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 환자가 자기 주도적인 그 뷰를 가지고 있어야죠. 치료의 통사진을 딱 알고 있어야죠.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혈액 검사제 수치.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환자들의 눈높이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주는 조직 검사제. 무슨 말인지 그냥 방치. 혈액 검사제 몰라. 나는 몰라도 돼. 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무슨 암인지 유방암도 암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헐투 양성이다. 그 다음에 3중음성이다. 3중음성도 무슨 변이가 있느냐. 아셔야 됩니다. 그런 그거를 알아야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항암 중에 좀 할 수 있는 식사법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몽땅 주스라 해서 몽땅 갈아라. 왜냐하면 생야채 샐러드도 좋은데 샐러드는 풀떼기로 이렇게 부풀려 있어 갖고 사실 얼마 먹는 게 아니에요. 종류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씹어 먹는 게 항암 중에 좀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빠르게 많이 흡수할 거는 약간 갈아서 약간 떠먹는 스타일로 떠먹으면서 약간 씹어서 넘기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저는 일단 삶은 달걀 유기농 1등급 달걀 한두 개 그래서 단백질을 기본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사과 집에 있죠. 파프리카 있죠. 당근 있죠. 오이 있죠.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는 이건 기본이고 또 샐러리라든지 비트 레몬도 좀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과일은 제가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의 목표는 맛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변화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으셔야 돼요. 맛이 없다. 맛을 조금 처음부터 적응하려면 사과를 조금만 더 넣으세요. 너무 맛있게 하려고 뭐 바나나도 바나나에 그렇게 항암력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못 먹겠으면 바나나 조금 넣어서 단맛을 주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기본이 되잖아요. 이거를 정말 항암 중에는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 살짝 쪄요. 너무 푹 끓이지 말고 살짝 찐 거를 갖다가 좋은 믹서기는 하나는 정말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하지만 믹서기는 매일 쓰는 거예요. 좋은 고성능 믹서기를 써야 물 없이 싹 갈려요. 30초내에 물까지 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싹 갈아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3일 3일 한 번 갈아서 3일을 써요. 유리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덜어서 이렇게 살짝 데펴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주겸을 조금 넣고 저는 이제 액상으로 된 오메가 있어요. 그것도 넣고 그 다음 제가 책에 나오는 유기농 동결가루 그러니까 녹즙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녹즙을 갈아서 해줄 보호자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보호자가 한 달 지나면 허리가 무릎이 나갈 거예요. 그 녹즙 다 분해해야죠. 녹즙기. 닦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야채 풀때기를 다 파란색을 신선함을 유지해서 다 씻어서 관리한다는 게 저도 해봤다가 못하겠더라고요. 항암 중에 절대 환자는 할 수가 없고 보호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유기농 동결가루인데 케일가루 신선초 보리새싹 밀싹 아니면 10가지가 다 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거 한 포를 넣어요. 3g 정도 큰 밥 숟가락 하나. 정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해보세요. 10가지가 훌쩍 넘어가죠. 그걸 한 대접 국대접 한 대접은 드셔야 돼요. 항암 중에 저는 지금 이걸 5년 했어요. 제 피부가 어떻습니까? 반짝거리죠. 근데 이게 항암 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항암 때는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시커매져요. 그 항암 독을 빨리 빼려도 이 야채식을 해야 돼요. 10가지 그거 어떻게 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국대접 한 대접을 말씀하셨는데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배가 완전 부를 때까지 먹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이제 3시 3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살이 빠지죠.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접 먹고 저처럼 살이 좀 많이 찌신 분은 이것만 먹고 한 끼 정도 이거 먹고 살이 마르신 분은 이거만 먹으면 안 돼요. 꼭 식사를 밥을 하셔야죠. 이거를 식간에 자주자주 조금씩 하루 한 대접을 목표로 하시되 살이 정상체중보다 빠져있는 분들은 밥 3끼를 꼭꼭 잘 챙기고 단백질도 전복 문어를 살짝 쪄요. 문어 이거 다 저는 혼자 한 음식을 다 한 거예요. 문어 큰 거 있잖아요. 대형 문어를 한 마리 사서 한 5분 삶아서 냉동실에 이렇게 다리 하나씩 넣어놔요. 착착착. 한 마리씩 희동해서 썰어가지고 몇 점씩 항암 중에 몇 점씩 먹는 거죠. 전복도 항암 전후로는 전복 미역국을 한 솥 끓여요. 그래서 항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복 미역국을 한 대접씩 먹어. 빠르게 미역에 있는 요우두하고 전복에 있는 미네랄 미량 미네랄이 제 책에 2장에 나오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걸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면 힘이 나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 섭취하시면 제 두 번째 책에 말기염 책에 80세 아버지 비소세포 폐암이신데 저보다 얼굴이 더 좋으십니다. 미석이에 가려고 하면 영양분도 갈리는 거 아니야.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30초 30초 싹 갈아서 더 흡수율이 높아지죠.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 정도 영양과 손실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커요. 빠르고 간편해요. 이게 항암 중에 진짜 목 넘김이 힘든데 일일이 그 10가지 야채를 씹어서 먹는다? 못해요. 배불러요. 너무 금방 배불러지고 안 씹어지죠. 힘들고. 좀 빠르게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무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럼 다 끓이세요. 스프 살짝 올리브유를 둘러서 마늘 볶은 다음에 야채를 듬성듬성 써서 그냥 다 볶아요. 양파 좀 넣고 나머지 제가 얘기하는 야채들 다 넣은 다음에 끓여서 푹 끓인 다음에 그걸 다시 믹서에 갈아버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스프처럼 드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3기, 4기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흡수율이 그러니까 위가 흡수율이 떨어지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무조건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위장에 힘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생야채 양을 본인의 위장상태 체력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색깔에 대해서도 이게 색깔을 의도적으로 내가 꼭 맞추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이 야채를 먹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양하게 안 하더라도 녹색의 비율을 저는 동결가루로 맞추는 거죠. 녹색 야채는 사놓으면 금방 물러져요. 신선할 때 먹어야 되는데 또 유기농 사기도 관리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유기농 동결가루 한포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의 녹색은 섭취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녹색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에 있는 칼륨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암의 전의와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한 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녹색을 채워주시는 걸 기본으로 나머지 색깔 채워주면 더 좋죠. 오이나 브로콜리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다른 또 빨간색 사과도 좋고 모든 야채와 과일의 껍질 부분에 굉장히 항압력이 강해요. 저도 예전에는 사과를 껍질을 다 깎아버렸는데 요즘은 무조건 껍질채. 껍질채 먹고 복숭아도 저는 껍질채. 웬만하면 껍질채 다 먹고 하루에 한 10가지 이상의 야채를 꼭 섭취한다를 목표로 하세요. 책에서 마늘이 천연항생제다. 이 마늘의 효과는 얼마나 큰 건가요? 네. 마늘이 이제 가장 디자이너 푸드에 보면 항압력이 가장 높은 거에 마늘, 생강 샐러리, 미나리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마늘을 생으로는 먹기는 힘들고 모든 요리에 마늘을 저희 한국에는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마늘로 항압력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그 이제 암이 암이 영양소 결핍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커피빵 드시고 뭐 배달음식이지만 뭐 밥 챙겨 드시고 하셨잖아요. 영양소 결핍빵은 별로 상관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칼로리를 채워준 거죠. 칼로리 우리가 움직일 수 열량을 채워준 거지 영양소가 채워진 건 아니에요. 영양소는 여러분이 아내 비타민C 네. B 이것만 생각하시죠. 비타민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량이 큰 거 큰 성분은 이제 칸슘 마그네슘 유황 네. 이런 것들이 좀 성분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량 미네랄인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른 아연 셀레늄 뭐 요우드 망간 몰리브덴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가 굉장히 조금 필요한데 이런 미량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토양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를 보면 채소 속에 이런 미량 미네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채소는 비료를 많이 쓴 채소를 먹으면 이 미네랄의 함량이 한 4, 50년 전보다 굉장히 사과라든지 과일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야채, 과일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암환자인데 지금 우리는 급하게 필요해요. 네. 정상인들은 일반 식단으로 미네랄이 필요한데 채워진다고 보는데 네. 환자들은 그래서 보충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충제 선택도 천연에 가까운 보충제를 흡수, 천연에 가깝대 흡수율을 높인 그런 공법을 사용한 그런 특별한 보충제를 썼을 때 우리 몸에 신인 대사의 조효소로 코펙터로 이런 미량 미네랄이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그런 보충제 요법을 했을 때 제 몸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열량을 채워주는 식단을 했을 때는 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 있잖아요. 먹는 게 에너지로 안 가는 거죠. 다 비만한 세포로만 가고 에너지로 안 가고 피로감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근육 통증이나 어깨 결림 이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진짜 예전에 먹는 양이 탄수화물로 지금 3분의 1 전체 먹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저는 미량, 미네랄 이런 것들 미네랄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많이 채워줬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상인 암 환자가 아닌 분들은 그래도 야채를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그 미네랄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족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암 환자분들 암 환자들은 그 부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암이 온 거야. 정말 비싼 검사를 해보면 아연, 바닥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드가 바닥인 분도 있고 셀레늄이 바닥인 분도 있고 칼슘이 이미 바닥 난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양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네. 빠르게 보충해야 돼요. 비타민 D도 굉장히 바닥에 암 환자들은 정상에 30에서 60이면 암 환자는 제가 17일 정도였고 또 우리나라 평균이 17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30을 넘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 50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엄청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햇빛 셔가지고 20분 햇빛 팔다리 노출해서 그 비타민 D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보충제가 기본입니다. 그렇죠. 암 세포를 감시하는 NK 세포 이건 어떤 건가요? NK 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딱 가서 얘는 나쁜 의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 세포 활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이 500 이상이에요. 그러면 100 이하 100 이상 300 이상 그런데 암 환자들의 NK 세포 활동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낮겠죠. 검사를 해보면 제가 100 이하였어요. 그런데 항암을 끝나고 저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식이요법까지만 했을 때는 저 나름으로는 관리에서 좀 피곤함도 덜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몇 시였냐면 103 그래서 여러분 식이요법 자연치효도 좋은데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면 이 NK 세포 100에서 500을 올리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한참 좋은 걸 많이 오래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은 저는 3개월 만에 500이 됐거든요. 베타글루칸 내지 몇 가지의 보충제를 좋은 보충제. 여러분 제가 정말 강복히 당부드리는 건 직구 제품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은 정상인은 괜찮아요. 먹어도 해독능력도 있고 딱히 나쁘지 않은 성분이지만 그것이 습수율과 활성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암환자는 나의 돈과 시간과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정상인과 똑같은 속도로 느리게 갈 수가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약국에서 전문 암을 다룰 수 있는 암약사님과 보충제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약을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하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표를 써서 아침, 저녁, 저녁 20가지를 먹더라고요. 직구 제품. 직구 제품이 싸죠. 암환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혈액검사지를 봅시다. 그럼 제가 맨날 백혈구, 적혈구, 해목을 여러 수치가 그러면 이렇게 20개 많이 먹었으면 좋은 제품은 어때요? 효과가 딱 나타나야죠. 그렇죠.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은 한 달 내에 본인도 딱 느끼지만 혈액검사지에서 나타나요. 그런 자, 뭐 이렇게 한 1년 먹었는데 아직도 백혈구 3, 2.5 이렇게 돼 있어요. 호중고, 림프고 그러니까 L하고 하이 높은 수치 높으면 안 되는 수치가 높아져 있고 로우 수치가 뜨면 이 약들은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돈 낭비했고 시간 낭비한 거예요. 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름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얼마나 인터넷 자료를 많이 봤는지 막 본인이 쫙 짰어요. 뭐 코인자인 좋아서 뭐 밀크스 뭐 해가지고 막 빽빽하게 20가지는 만들어냈지만 효과가 전혀 없네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1기인 분들이 이제 가볍게 본인의 1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데 이렇게 짜도 자기가 돼요. 1년 반, 2년 후에 식이요법부터 안 하고 뭐가 지금 내가 긴급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20개, 100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내 지금 혈액검사지를 체크하면서 우선순위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 몸에 그렇죠. 아마추어가 실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상인이면 조금 실험을 해도 실패하면 괜찮은데 우리 암환자는 그런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내 몸에 시행착오를 하면 돼요?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더디가도 되는데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지혜를 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영양지도 갖고 올 거 할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 보시고 얼마나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죠. 대부분은 식욕법을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영양 선생님이 딱 붙어서 처음에 식단을 하는데 다 제한이 없어요. 단백질 신경 써주세요.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다 드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방암 카페 회원수 많은데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항암 중에는 허락한 시간이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항암 중에 다 먹어도 되나요?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라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뭐든지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남기잖아요. 우유나 고기 육류 붉은색은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우리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댓글 단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가 뭔데 제가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환자였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책 쓰는 작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시간은 엉덩이에 너무 많이 붙이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제 책을 읽으시면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더라고요. 따라하신 분들은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딱 진단을 받으시고 저 책을 딱 놓고 그냥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암환자가 아니어도 제 욕법은 해동 욕법으로 탁월합니다. 저희 딸들도 맨날 밖에서 돈가스에 요즘 굉장히 매운 마라 마라탕 그런 게 다 진짜 저 중국에 오래 살았지만 저는 먹지도 않아요. 국물들이 정말 자극적이죠. MSM 많이 들어간 국물들 그런 거 먹으면 얼굴에 완전히 여드름이 날 시기가 아닌데 얼굴에 염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먹게 하면 진정이 되죠. 얼굴이 싹 염증이 들어가요. 보이는 염증만 염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왔다는 거는 우리 몸 전체가 염증 덩어리 염증 이꼴 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내 몸에 뭐를 넣을 때는 염증을 안 일으키는 음식들을 넣어줘야 돼요. 특히 누구 암환자들은 근데 항암 때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했다고 와 신난다 초콜렛도 먹고 과자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라떼도 먹고 그러면 염증이 안 가라앉아요. 항암제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작가님도 암진단을 받기 전에 커피도 좋아하셨고 여러 가지 음식도 좋아하셨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공부도 해보니까 시기를 딱 해야 돼. 결심하고 딱 됐어요? 바로 저는 살려고요. 삶의 절박함 때문에 돼요? 가능해요? 삶의 절박함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가 셋이에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거의 가장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지. 학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낳아야 복귀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면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꿔야죠. 그게 모성애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아버지도 말기만 있고 똑같은 처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도 그럼 딱 한 번에 준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흡연을 80세인데 한 60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다 늦었죠. 그래서 제가 강수를 뒀어요. 딱 자기 폐암이라고 딱 나오는데 저희 아빠 혀가 새카맸어요. 혀를 딱 보는데 이 혀로는 한방적으로도 혀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지만 까만 혀는 본 적도 없어. 이거는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그 정도밖에 여명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머리 뒤에 정말 정말 조그만 뻐드렀었어요. 여드름 같은 게 4월 초에 생겼는데 작년에 한 달 사이에 얼마 내지 알아요? 골프구. 머리 뒤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전의 암이 머리 뒤에 생겼는데 그 정도 속도면 지금 전신에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초강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기 폐암인데 아버지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결정을 하라고요. 아버지가 산다고 딱 결심하면 사는 거고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면 죽는 거고 아버지 어떤 걸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웃는 거 보니까 사는 걸 결정하신 거죠? 그럼 엄마한테 제가 웃으면서 엄마 우리 아빠 15년 더 살기로 우리가 말합시다.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80세 15년 사는 거는 폐암인데 사기인데 조금 너무하다. 10년만 더 살지? 이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10년을 막 얘기해 그럼 10년만 아빠 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동생한테 10년도 조금 아빠는 자신이 없었는지 7년을 더 살겠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딱 정말 본인이 폐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선생을 만나러 간 직전에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지수단을 올라가서 대기하는 시가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빠는 정말 어떡하냐 암인데 본인이 우리는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암인데 본인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오시니까 그때 곧바로 바로 선생님이 입원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입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담배를 못 피우는데 집에 와서 혹시 아빠가 편의점에 가서 몰래 사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피우면 어떨까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도전적인 말을 듣고 살기로 결단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식습관도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살아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단의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잘 안 되고 의지락이 부족하셔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상담을 오시는 많은 암 환자분들 작가님이 식단 딱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해내나요 아니면 못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교육부터 시킵니다. 일단 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거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가 그거를 저도 계속 환자한테 얘기하면서 저를 세뇌하는 거예요. 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라떼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가끔 밖에 나가면 약간 상처럼 나한테 하나를 주는데 밤에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벌써 또 가스가 달라지고 가스가 차고 잠을 못 자요. 환자는 암환자는 잠이 기본인데 잠을 설치면 또 그다음 날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세뇌하고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책을 꼭 읽고 오시도록 읽고 오시고 그러면 일단 읽고 나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질문을 답하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을 안 하겠다 하면 거의 상담 진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이 식이요법을 안 하면 제가 왜 케어하는 환자들이 치료율이 높으냐면 작년에도 두경고암 4기 지금 비소세포폐암 4기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케어 받는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백혈구 수치가 6.5에요. 여러분들 지금 유방아 환자들 자기 암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백혈구 수치 한 번 건강검진 체크해보세요. 6.5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게 6.5가 될 수가 없는데 작년 내내 항암하셨던 분이 지금 1월이잖아요. 어떻게 6.5가 나와요. 그거는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고 좋은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죠.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 이거는 정말 제가 강조 또 강조 저의 많은 시간은 식이요법을 하고 제 식단을 먼저 제시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항암 환자들 암 끝났어도 체중은 말랐어도 올라 있거나 CRP라든지 ESR이라든지 염증 수치 호증구가 높아도 안 됩니다. 너무 높아도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나타난 지표들이 있어요. 저 그거를 확인하거든요. pH가 아직도 5인데 저희 아버지 pH가 22년 4월에 5였어요. 지금 몇이 됐는지 알아요? 7.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80세 노인도 했는데 살자고. 그죠? 그러면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병원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데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거기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4기 암환자가 그냥 병원 치료와 맞으면 24개월을 산다는 통계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영양요과 식이요법을 하면 72개월로 염역이 늘어나요. 몇 배? 3배죠. 3배의 생존율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보를 모든 근거를 두 권의 책에 다 담았습니다. 말기암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1권 일반 암인 분들 유방암 3단소를 보시면서 보충제라든지 식이요법 그리고 암이 아닌 분들도 다 만성염증에 있는 분들 읽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방암인데 치료가 끝났어요. 전의의 위험이 있거나 전의 암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두 번째 책을 읽으시고 말기암은 환자는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니라 체력이 없죠. 가족 중에 한 분이 제가 계속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똑똑한 한 사람이 살린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 책이 나온 지 따끈따끈하게 월요일에 나왔는데 목요일에 책이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틀 동안 책 두 권을 읽고 줄을 쳐서 형광펜 줄 치고 요약해서 심지어 1세에 제 책 두 번째 책에 제가 한 단어를 빼먹은 걸 찾아내셨어요. 저도 찾아내셨는데 그분이 찾아내서 제가 칭찬 아버님은 분명히 사십니다. 최장한 삼키셨는데 그리고 조직검사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딱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누구 때문에 똑똑한 딸 때문에 그분은 딱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 아빠가 지금 체중이 168에 51kg인데 항암제를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혈액검사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이미 4밖에 안 돼요. 백혈구 사면 거기서 항암제를 한 번 맞으면 저는 10에서 6으로 떨어졌어요. 한 단 한 번에 4포인트가 떨어지더라고요. 6에서 그다음에 4 뭐 이렇게 해서 저는 4에서 있으려고 안간힘은 썼지만 4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0대 노인이 3, 2로 떨어지면 한 암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기대욕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고기를 먹는다 더 몸이 산성화되겠죠. 여러분 제가 너무 고급 정보를 지금 이 채널에서 아낌없이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야채하고 채소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고 말씀하신 영양제 먹으면 낫는 거냐 병원 치료를 안 하는 거냐 병원 치료는 해야죠. 병원에 주면 약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항암제를 쓰셔야죠. 방사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병원에 현대의학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용하고 식이요법 하고 플러스 부충제 하고 말기암은 플러스 더 천연물까지 써서 이걸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를 컨비네이션 테라피 미국의 하버드 앤하버라든지 그런 암 전문 연구소는 이미 이렇게 통합 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자세히 세계적 추세 이런 거를 넣었고요. 두 번째 책을 또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치료에 대한 방향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활성산소도 이제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내로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먹으면 탄산을 먹으면 얘네가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지방 뭐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변하는 걸 에너지의 화폐 단위를 ATP라고 해요. ATP를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딱 먹으면 ATP가 쭉쭉쭉 잘 나와요. 근데 암환자는 하나의 포도당을 먹으면 36개가 딱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암은 딱 이걸 2밖에 못 만들어요. 효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8분의 1이죠. 이렇게 되니까 암환자들은 탄수화물 중독도 있어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가져가서 2밖에 안 줘요. 돈을 18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약사님은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왜 점심을 먹었는데 3시에 왜 배가 고프다는지 굉장히 건강한 직원의 이해를 못 하죠. 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과잉에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또 살찌고 에너지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 대사가 딱 어디로 와야 되냐면 36을 가야 되는데 2로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미 이 대사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활성산소는 ATP가 나올 때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데 이게 EATP로 빠지면서 암세포가 많이 자라잖아요. 암세포가 젖산을 분비하면서 활성산소는 더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대사 경로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 대사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량, 미네랄이라든지 세포막이 미토콘드리아를 세포막을 통과해서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 갈 때 세포막의 어떤 물질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메가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 두 번째 책에 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 이제 운동과 항암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운동을 하면 운동 한 번 뭐 20분 만에도 NK세포가 10배의 활성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항암을 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뭐 만보로 이거는 해요. 만보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자기의 체력에 맞게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가벼운 산책. 지금도 저 헬스장을 어제 처음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싫어해요. 다른 실행력은 있는데 여지껏 집에서 홈트 위주로 하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 하는 거 보더니 지금 노는 건지 운동이 서서히 내가 늘려가겠다.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근육을 만들겠느냐. 운동이 중요한데 유방환자들은 전절제를 하면 왼쪽 팔을 한 달 동안 못 써요. 들 수도 없어요. 겨드랑이도 많이 했기 때문에 팔 운동도 잘 못하는 거 헬스장 가서 필라테스 팔 지지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또 그쪽으로 무리하면 림프 부정이라고 막팔이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환자들은 걷기부터 하라. 근데 요즘 맨발 걷기 산에 가서 그거는 정말 의지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요법은 안 했어도 건강했었습니다. 조금 더 몸매 라인을 만들고 근육량을 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이트한 운동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냥 걷기 또 공기 좋은 데서 가벼운 20-30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면 가벼운 나한테 맞는 홈트 이런 정도로 시작을 그냥 집에서 그래서 저는 항암 중에는 풍욕이라는 거 했어요. 풍욕이요? 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옷을 좀 다 벗어요. 바람을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 풍욕 영상이 있거든요.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암 환자들 일단 안 나가도 되고 풍욕을 하면서 그것도 따라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일본의 와타나베라는 병원에서는 말갱 환자들이 풍욕을 하루에 11번을 한대요. 그런 것만으로도 치유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저는 11번은 걸지 못하고요. 한 번 정도 항암 때 어디 못 걸으니까 누워서라도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정? 적정. 적정. 적정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 게 제 책에 썼던 것 같은데 하면 좋은데 너무 못 일어날 정도로 운동을 해서 너무 피곤할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솔직해야 되니까 할 말이 많지 않아서 그럼 작가님은 암치료를 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신 건가요? 한 시간? 한 시간 걷기? 걷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빠른 걷기 아니었어요. 천천히 걷기. 천천히 걷기. 기분 좋은 걷기. 처음에는 산책. 저희 아파트 내 단지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위해서 처음에는 진짜 산책. 기분 좋은 산책이 있죠. 그래도 그걸 걷는 것과 안 걷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체력이 좀 붙었을 때는 산을 좀 갔죠. 지금 바빠서 산을 못 가긴다. 대신 헬스장. 헬스장을 시작해서 걷기. 헬스장 가서도 러닝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암 유발 식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소스류. 마요네즈, 케찹, 월남쌈 소스 각종 소스들이 뭐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요즘에 또. 그게 다 천연이 아니잖아요. 다 합성된 맛을 낸 거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그거랑 빠이빠이. 그런 거 싹 다 버렸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류 버렸고 일단 플라스틱에 넣었던 것들 다 버렸어요. 용기를 제가 유리 용기나 스테인레스 용기로 싹 다 바꿨고 냉동실에서 정말 냉동실에 건질 게 없더라고요. 이만큼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여보 이거 왜 왜 다 버리냐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장 볼 때 굉장히 간편식을 잘 넣었다면 뭔가 뭐가 금방 되는 그런 것만 넣었다면 지금은 다 생이죠. 야채 그냥 생물만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암환자가. 정상인들은 조금 독을 넣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독을 넣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소스에 있는 건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추장, 된장도 이제 시판된 건 안 먹죠. 시판된 건 안 먹고 특별 고추장 시골에서 직접 담근 그런 첨가물이 없는 그다음에 된장 같은 것도 수입 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수입산 대도는 GMO라고 유전자 조작 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집된장 국산 콩으로 원산지를 이제는 보셔야 돼요. 내가 먹는 거니까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싹 바꿨습니다. 다 버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 버렸을 거네요. 간장도 버리고 유기농 간장으로 바꾸고 그럼 남은 게 뭐였어요? 냉장고에? 없죠. 싹 다 버렸죠. 채소, 과일 이 정도만 남은 거 냉동 과일은 상관없나요? 어떤가요? 냉동 과일 냉동 블루베리 유기농 유기농 블루베리 저는 유기농 블루베리 잘 써요. 유기농 블루베리 유기농 망고 그런 거를 유기농을 딱 믹서기에 넣고 견과류 좋은 거 한 줌 딱 넣어서 바나나 딱 넣어서 갈라서 스무디가 돼요. 그게 맛있어요. 그게 저의 간식 그리고 망고 망고 스무디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감 같은 거 얼린감 홍시 스무디 그럼 우리 먹을 거 많아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우유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가 어렸을 때는 안전식품이다. 약간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소가 어떻게 키워지냐. 사료를 먹고 크죠. 그렇죠. 막 목초 푸른 그런 목장에서 목초를 먹고 크는 우유는 비싸겠죠. 저기 뭐 어떻게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초원에서 자라는 호주에서 유기농 청정 그런데 그런 젖소들도 우유 젖이 잘 나오려면 막 영증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로 투여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항생제로 투여 많이 하고 사료를 먹잖아요. 그럼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생제와 그런 사료 성분들이 이게 섞여 있고 그다음에 우유 자체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IGF-1이라는 게 들어가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이들한테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큰 성인은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IGF-1이 우리 세포망에 있는 어떤 수용체와 붙어서 이상 증식을 하게 돼요. 이상 발현을 하게 돼요. 발현이 안 돼야 되는 그로스 팩터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EGFR 뭐 변위 있으면 EGFR 변위를 막는 항암제를 쓰는 거고 뭐 헐투 변이 헐투에 이런 것들이 정상에는 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발현을 시킨다는 거죠. 스위치를 온을 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먹지 말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요. 라떼를 하루에 두 잔을 먹었어요. 10년 이상. 네. 우리나라 유방암이 10년, 20년에 폭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언제 우리가 토스트 먹고 스파게티 먹고 버터 먹고 치즈 먹고 요플레 먹고 커피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커피 프랜차이즈 점에 막 생긴 게 언제예요? 97년. 97년이죠. 그때부터 급증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먹었거든요. 되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렇죠? 여자의 느낌이 툭 출근하면서 라떼하느라 그렇죠. 그런 잘못된 그런 이미지가 바뀌어 이게 무슨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정상인들은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그렇게 과발현되지 않아요. 헐투 과발현되지 않아요.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도 다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온된 거예요. 스위치를 꺼주려면 온을 시켜주는 거다. 우유 속에 있는 성분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견이도 있을 수 있어요. 다소 있어요. 다. 암세포도 있고 과발현란 조금씩은 있는데 이거를 악셀을 막 밟아주는 거예요. 누가 IGF-1 이런 성분들이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유사 지노에스트로겐 과탄수화물 설탕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예요?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성장인자들 갑자기 세포막에서 확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DNA 변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폭포처럼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단계 보여요. 얘가 스위치가 켜져 그다음 안 해도 되는데 스위치가 쫙쫙쫙쫙 켜져요. 이야.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제가 지금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전만 문제예요? 아니면 요즘 상양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인, 단백질 많이 드시죠? 헬스한다고 요즘 또 많잖아요. 제품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헬스할 때 안 됩니다. 지금은 20대라서 30대라서 그런 걸 과먹어도 어느 정도 몸에서 이제 해독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요. 넣어준 대로 인풋된 대로 아웃풋이 나와요.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정직해요. 헬스를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죠. 내가 한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몸도 내가 뭘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세포가 그냥 그대로 발현해요. 먹은 대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신호가 전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아. 당장은 근육이 쩍쩍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4기 환자인데 병원에서 단백질을 먹으란다고 부모님에게 정말 그냥 고기도 아니고 프로테인을 매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이가 아주 급속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4기여도 어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전이가 식이요법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식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암 환자는 지금 뭐 못 먹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양식이라고 그 열량을 맞춰주고 그런데 그것도 다 합성이잖아요. 땡땡땡 케어 뭐 이런 분은 땡땡땡 단백질 프로테인 그런 제품들을 부모님한테 막 선물을 주고 막 노인분들 제가 약국에 있으니까 노인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 선물해서 어머님들한테 그런 거를 식사를 못한다고 그런 걸 드시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연명식이죠. 그런데 그걸로 사람의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땡땡땡 케어 먹어서 살아난 사람이 없을걸요. 그냥 조금 더 연명 오늘 돌아가실걸 일주일 한 달 두 달 연장시켜주는 연장 연명식이라고 보시면 됐지 그런데 뭐 이기 환자들이 자기가 땡땡땡 케어를 먹는다 되겠어요? 아니죠. 네. 이게 우유로 만드는 치즈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유방암은 안 되죠. 유방암 환자들은 그러니까 유방암 그러니까 호르몬 관련성 있는 암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또 이제 갑상선도 조금 영역이 있고요. 호르몬이니까 난소암 자궁 쪽 이런 관련 암들은 안 되죠. 특히 호르몬을 과발연하게 하는 거 그런 요소가 있는 식품은 이제 제하셔야 되죠. 요오드가 이제 암의 재발을 막는다. 우리는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요오드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하고 예전 100년 전 사람들의 체질과 현대인의 체질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100년 전에 먹은 것과 지금 먹는 것이 다르죠.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도 많이 안 먹었죠. 술을 많이 드셨죠. 고기는 언제 먹었을까요? 설날 명절에만 먹었죠. 그렇죠. 설날 명절에 먹고 조금 살면 달걀 드시고 생선 좀 드시고 이랬거든요. 이 100년 후에 현대인은 영양 과연량 상태죠. 과연량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100년 전 공기와 현재의 공기는 다르죠. 엄청 다르죠. 미세먼지 속에 있는 엄청난 독소들이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틱류 차에서 나오는 그런 거가 부롬이라는 화합물이 되게 많아요. 부롬 화합물이 우리 몸에 엄청 누적되는데 이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채소 그래서 채소하고 요오드예요. 근데 부롬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이게 서로 상극인 거예요. 부롬이 들어오면 요오드를 배출해요. 그래서 100년 전인 분들보다 현대인의 요오드 불핍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오드는 이것도 호르몬을 특히 갑상선 호르몬 유방 그러니까 갑상선 유방 자궁 근종 이런 것들 요즘 많은 지금 1위가 거의 갑상선 암이잖아요. 근데 갑상선 암 있는 분이 또 몇 년 후에 유방암이 재발돼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유방암 걸리면 또 뭐가 자궁이 난소암이 온다든지 갑상선 암이었는데 자궁이 자궁 근종이 있는데 유방암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 있어요. 모든 분들이 결핍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요 세 가지에 내가 항상 걸려있다. 자궁 근종도 있는데 갑상선이 안 좋고 저는 갑상선이 좀 오르락내락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유방암. 그렇게 굉장히 한 1, 20년 갑상선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유방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결핍지수를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간단히 보는 게 되게 높았어요. 제가 보면 특별히 호르몬, 양성유방암 환자들이 기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요들을 써요. 고함량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건 고함량 육법인데 미역국 10그릇을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미역국 산모들이 많이 먹잖아요. 애 낳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조상의 우리나라 조상이 놀라운 지혜죠. 미역국 산모들 몇 그릇 먹어요? 한 그릇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그릇 먹는다고요? 아니야. 세 끼 먹고. 세 끼 먹고 중간에도 젖 돌려고 또 먹고 많이 먹으면 4, 5그릇 또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암환자는 산모목보다 더 안 좋죠. 고함량 저는 한 3년 정도 복용을 했는데 지금은 먹지 않아요. 이제 충분히 채워졌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독소들이 완전히 부름을 다 뺀 상태죠. 그래서 요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메가3 지방상도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오메가3 지방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메가6를 많이 식용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에는 육하고 나인 정도인데 이런 식용유가 우리가 기름을 쓰는 오메가6예요. 근데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우리나라 1대 20 또는 1대 60 맨날 치맥을 좋아했잖아요. 치킨 그 기름 그렇게 먹으면 한 60 되겠죠. 오메가3는 그러니까 생선 하루에 두 번 정도 세 번 먹지 않는 이상 오메가3는 다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식스가 너무 높으면 식스가 높다 염증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식용유 절대 못 쓰게 해요. 암환자들 1도 식용유 사용한 음식을 먹고서 저한테 보충제를 상담 안 해드려요. 식단을 바꿀 의향이 없으면 상담을 해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보충제를 하면 뭐해요. 1대 60인데 그렇죠. 이건 영증인데 먹는 걸 안 바꾸는 이상은 안 돼요. 그 대신 오메가3는 생선 옮겨 세 번 갖고 부족하죠. 너무 부족한 거죠. 이게 1대 2 정도 돼야 돼요. 식스3와 식스가. 얘는 거의 낮춰야 되고 얘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씨앗을 여덟 가지 씨앗을 기름이라는 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는 거예요. 기름이 쩐다고 하죠. 쩐 기름은 우리 몸의 독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온에서 그냥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이 오메가3를 엄청 많은 그거가 우리 세포막을 살려요. 저는 세포막은 뇌다. 뇌 얼마나 중요해요. 뇌가 중요하죠. 뇌가 멍하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바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포막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오메가6 식스를 많이 먹으면 그다음에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이 세포막은 약간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우리가 튜브에 물이 둥둥둥 떠있는 자유롭게 떠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인지질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게 떠다니지가 않게 가만히 있게 하는 게 포화지방상 오메가6 어렵지 않죠. 개념 그걸 인지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전문용어로 하는데 인지질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오메가3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를 좀 고함량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저는 생선 오메가는 쓰지 않아요. 왜요? 생선이 기름이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 화학 공정을 고치죠. 그럴 때 여러 화학물질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세포막을 살리는 용도로는 안 된다. 더 순도를 높인 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오메가3 영양제가 또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 저희가 지금 방금 정보 다 드렸잖아요. 그런 걸 먹어야 그걸 섭취해야 세포막을 살린다. 머리를 살리듯이 세포막이 살아난다. 그래야 세포막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있다. 이런 성장인자가 제대로 신호를 받으려면 뭐가 되냐?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유동성이 있어야 이상신호를 받지 않아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정말 쉽게 설명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지금 암이 완전 나으시고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영양소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작가님이 따로 식단 말고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 현재 먹고 있는 건 다 나은 상태에서 어떤 거 드시고 있나요? 주로 전 주겸 소금 생소금을 먹어요? 아니요. 주겸이라는 게 있어요. 주겸도 저는 아로니아랑 후코이단 성분이 가미돼서 더 항염 항압력을 높인 주겸을 먹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도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요리할 때는 여러분 좋은 천일염을 쓰시고요. 천일염 이런 주겸 속에는 미네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미네랄 저는 항상 핵심이 미네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겸은 위를 좋게 해요. 위에 산도를 좋게 하고 소화력을 높여주고 일단 산성을 알칼리로 빨리 받게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주겸 속은 너무 많이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전 또 칼슘 액상 칼슘제를 꼭 써요. 제 피부가 좋은 있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칼슘이 피부와 관련이 있나요? 좋아져요. 그래요? 뼈만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세포가 세포 뇌와 외의 막에 칼슘에 세포가 딱 막이 있고 이게 다 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이가. 뇌 외에 칼슘이 일대 만의 비율이 있어요. 그래야 세포가 탱글탱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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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데 이런 게 미네랄에 부족하면 암 환자들은 쪼그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뇌도 건강한 애는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뇌가 이렇게 쪼그러져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세포 막이 살아나야 모든 신호 전달의 제도가 이루어져서 그 증거는 얼굴 색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몸이 살아난 걸 알 수 있는 거는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 여러분 뭐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제 책에 사실 다 담아놨어요. 제가 먹는 것들을 이렇게 찬 거 너무나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그 이제 그 채소 과일로 식단을 관리해라 네. 구성해라라고 말하면 이제 아 이런 것들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체질이 열 체질이 있고 뭐 한 체질이 있고 안에 열이 있는 분이 있고 뭐 그런 뭐 손발이 찬 분이 있고 네. 이런 체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에도 약간 양성 음식이 있고 음성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음식은 제 책에 표를 넣어드렸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걸 항진시켜요. 음의 음식은 부교감을 항진시키는데 네. 이 신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암 환자는 교감이 올라와 있어요. 부교감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항압력을 높이려면 부교감이 올라와야 돼요. 부교감이 올라와야 돼요. 부교감이 올라와야 안정 잠도 잘 자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게 부교감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이게 올라와요. 교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양의 음식은 이걸 올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양의 음식은 에너지도 주는 거죠. 네. 에너지를 팍 주는 거죠. 네. 이게 너무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부교감이. 네. 그래서 양을 줄여야 돼요. 에너지. 너무 에너지를 팍 주는 음식은 줄이고 음의 음식이 이제 야채가 많은 거예요. 녹색량. 그 야채 음식표를 참고하시면 저를 딱 봤을 때 전 옛날에 정말 음을 안 먹었더라고요. 거의 90%가 양이었어요. 양성의 음식만 먹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흥분하고 뭐 그런 거예요. 네. 평안하지 않고 지금은 이걸 올린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음만 너무 많으면 몸이 차질 수가 있으니까 6대 4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조화 균형. 이건 좀 낮추고 이걸 조금 올리고 네. 그 이제 그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은 아까 몽땅 주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몽땅 주스를 만들어 먹으라는 게 네. 그렇게 야채를 갈아서 한 번에 먹는 게 뭐 어떤 영양학적인 이런 게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저는 일단 처음에 간편함. 간편함. 네. 10가지 야채를 만약에 섭취하기 위해서 네. 정말 제가 요리책도 많이 봤어요. 뭐 항암줌 먹는 해먹을 수 있는 너무 화마한 영역에 뛰어난 식단. 네. 몇 권 샀는데 하나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알 못이거든요.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따라할 요리가 없어요. 요리사 수준이고 굉장히 집에서 네. 여유롭고 산림을 전업으로 하고 네. 되게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막 너무 멋진 요리예요. 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대 이상 요알 모신 분들도 네. 따라할 수 있게 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한 끼 한 번 잘 만들어 먹고 되게 예쁘게 막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찍었는데 음.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이 식단을 그러니까 암환자들은 이 변화된 식단을 아 1년만 하면 끝 이건 아니에요.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몸은 다시 돌아와요. 옛날로. 옛날로 돌아가면 1년 2년 내에 재발됩니다. 그리고 1기 환자의 재발률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음.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식단을? 똑같이 먹었는데요. 예전 먹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잔존 암세포들이 측정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암세포들이 남아 있어요. 아까 제가 스위치 얘기했죠. 네. 발현을 하냐 안 하냐 거든요. 스위치가 걸리면 확 커지잖아요. 그 스위치 역할을 꺼야 되는데 이 잘못된 식습관이 액셀을 밟아주는 거죠. 발현을 꽉 해주니까 1, 2년 내에 재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가야 되니까 네. 어려우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냥 저는 항암하면서 이거를 몸에 눈 뜨면 일어나서 큰 볼을 들고 가서 야채를 담아요. 네. 제가 칼슘 파우더 하는 걸 해서 톡톡 뿌려놔요. 그럼 한 5분, 10분 세수하는 동안 얘가 그거를 뿌려놓는 이유는 완전히 표면에 있는 농약 성분까지 싹 제거하기 위해서 네. 또 무슨 브랜드냐고 또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물어보시죠. 어떤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칼슘 파우더 하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또 네. 제가 너무 믹서기가 무슨 브랜드냐고 네. 중요한 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그냥 20만 원 이상 때 사시면 다 좋아요. 우리나라. 뭐 뭐 그래. 다 좋아요. 네. 제가 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성능이 그냥 쫙 갈리는 그러니까 뭐 스무디 해 먹을 수 있는 전문 커피 전문점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성능이면 돼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네. 답변 안 해드려요. 그리고 또 뭐 유기농 동결과류 어디냐 네. 네.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음.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 상품명 노출시킬 수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아 나는 갖는 것도 귀찮다. 네. 그냥 이걸 그냥 집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것보다 몽땅쇼 더 좋나요? 어떤가요? 이거는 비교해보면 그거 많이 드셔야죠. 골고루. 음. 그냥 그렇게 씹어서 먹는 게 열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목표는 네. 쉽고 네. 지속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지속했죠. 음. 이제 밥은 그렇게 몽땅쇼스를 먹든 뭐 야채를 집어먹든 하는데 간식 같은 거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 유기농 블루베리 얼린 거 네. 뭐 망고 뭐 이런 과일류 있잖아요. 거기다가 견과류 좀 넣고 음. 그래서 싹 갈아요. 그러면 스무디가 돼요. 그렇게 하고 네. 정말 빵을 먹고 싶다. 가끔 저도 먹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찾아요. 유기농 네. 호밀빵 호밀빵 하얀빵 막 이렇게 딱 씹어서 너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빵은 안 돼요. 네. 설탕, 버터, 기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빠 맛 뭐 어디 무슨 그런 빵은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싫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쪽 분들 그런 거를 먹으면 어떤 거는 얼굴에 제가 안 맞는 게 바로 올라요. 염증 반응이 내 몸이 청정해져서 안 맞는 걸 먹으면 딱 염증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어머 안 맞는구나. 설탕이라든지 그런 기름류가 버터나 그런 쇼트닝 그런 게 들어간 거 약간 튀긴 거 정말 치명적으로 느껴져요. 몸에서 바로 반응이 와요. 그래서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먹지만 그걸 먹으면 벌써 입에서 몸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호미빵 가끔 가끔 근데 이제 수입 밀가루에 그런 아까 제가 요오드 편에서 얘기한 브롬이라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빵이 안 좋은 거예요. 수입산 밀가루에 브롬이 들어가면 브롬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몸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이 생기고 요오드가 있어야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정상 분비되는데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교육을 하고 세뇌를 해서 그래야 열 번 먹을 거 다섯 번 다섯 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여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먹는 것만큼이나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거의 70% 긍정적인 사고가 생각이 곧 태도가 되고요. 생각하는 게 곧 뇌의 호르몬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교감 중에 흥분 상태면 뇌에서는 얘는 항상 흥분되어 있으니까 흥분 호르몬을 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는 안정을 좋아하는 애다. 세르토닌을 뇌에서 분비를 해주게 되죠. 내가 의지적으로 벌써 말을 하는 뇌는 익숙한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교감이 나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뇌는 익숙한 대로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항상 A는 B라고 반응했어요. A하면 생각하면 얘는 바로 B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A하면 C 이렇게 바꾸려면 말을 해야 돼요. 얘 흐름을 끊어주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C야. 근데 이제 얘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많이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야채 칸을 딱 했는데 물러 터진 야채랑 유효기간 지난 두부가 있어. 아 난 정말 난 역시 살림을 못해. 야채 물러 터진 거 보면 A는 뭐다? 나는 살림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냥 원래 그래. 이렇게 여긴다면 이제 뇌를 바꿔요. 아니 나는 살림을 잘해. 나는 야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행동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태암 아버지에게도 몇 년을 살지 결정을 하라.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줬어요. 나의 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건 말하기 쉽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학교에서 이거 어려운데 A를 맞고 싶어요. 말해. 나는 유기화학을 A를 맞는다. 그러면 말해. 돈 드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아니죠? 힘이 들어요? 아니죠. 나의 몸은 날마다 나의 암 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말만 하면 몸이 새로워진다면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저 첫 번째 책을 쓸 때 유방암 상담소 첫 번째 책을 쓸 때 제가 하루에 100번 쓰기로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언제까지 책을 탈고한 나를 한 20번 쓰고 내 책은 베스트셀러 같은데도 한 20번 쓰고 근데 그걸 한 60회를 61회 정도 하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작가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암 환자였을 때 했던 뭐 약간 자기 암시?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이제 목표를 제시해요. 나의 백혈구 수치는 5000이다. 나의 NK 세포 수치는 500 이상이다. 그러니까 NK 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의 활성도는 정상인데 암 환자는 100이야라고 그랬죠. 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되게 높았거든요. 중성지방이 한 250까지 갔어요. 나의 중성지방은 100이다. 제가 2주 전에 검사했는데 정말 100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중성지방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좀 좋아해요. 네 네. 다른 건 다 끊었는데 과일의 양 조절을 좀 실패할 여름에는 이게 치솟아요. 중성지방이. 네 네. 근데 좀 겨울 돼서 조금 덜 먹으면 한 200. 근데 그렇게 200 언저리니까 중성지방이 높아도 안 되거든요. 100. 100 와 있습니다. 과일도 정말 제가 많이 쓰셨습니다. 작가님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암을 극복하겠다는 최소한 의지나 생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애초에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암의 거래에서 끝났다. 이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을 한 번 읽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희망을 갖게 되시겠죠.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난 희망 없었는데 정말 완전 다르죠.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야.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돼요. 이제 암이 다 극복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느끼시는 암이 작가님께 가져다 준 것은 뭘까요? 정말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유방암 걸리기 전과 후가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자꾸 놀래요. 10년 전, 15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들이 저의 말투, 행동, 표정, 체중, 얼굴 색, 그 다음에 어떤 성취도. 제가 5년 암 걸리기 전만 해도 제가 2년 만에 책을 두 권 쓰는 작가가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암을 투병하면서 낳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면서 진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와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 준다? 그걸 바꾸세요. 반전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감기 누구에게 오잖아요. 오는데 이걸 나에게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 평범한 50이 된 아줌마. 그냥 평범한 동네 약사였는데 암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는 실행력을 가져다 줬고 일단 제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뻐졌답니다. 저의 비포가 알고 싶으시다면 또 다른 영상들에 제가 정국민에게 노출한 TV 영상이 있어요. 제가 나는 몸신이다 해서 몸신으로 한번 출연했고 생생 정보마당에 저의 비포가 나와요. 놀라시죠? 저희 약국에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자꾸 저를 못 알아봐요. 그 뚱뚱한 약사 어디 갔어? 왜 요즘 안 보여? 제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어머니 그 뚱뚱한 약사 저 온 것 같은데 저 말을 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자기 아니고 뚱뚱한 약사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말투와 표정과 체중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이전보다 저는 한 10배? 100배?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항상 피곤해서 정말 그냥 집에 가면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주말에 거의 기절 상태고 이렇게 풀근무하고 지금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어느덧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는데 뭐 때문이다? 암 때문에. 고맙다 유방암. 정말 고마워졌어요. 앞으로 조금 더 뭘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저는 정말 제가 암 환자였고 또 저희 가족도 자기 암 환자였고 그래서 그냥 암 환자가 제 가족 같아서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하는 약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말기암 암을 더 치료하고 또 암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소망이면 한 권의 책을 조금 더 써서 을방약국 상담소 시리즈가 한 권 더 쓰는 것을 단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 노화의 과정으로 기억력도 없어지고 눈도 뭐 침침하고 근데 그런 현상들에 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약 굉장히 발전했고 아주 좋은 약도 보충제도 많아서 저는 정말 눈도 굉장히 녹내장이었는데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았고요. 뇌도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뇌생녀가 됐네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0세 이후에 됐어요.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암이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병이 있어도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방법을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작가님이 널리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소망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유방안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방식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